거짓말 그냥 브라움 있으면은 그냥 적 정글로 뛰면 돼요 맞아요 나머지 다 1레벨인데 브라움 혼자 6레벨인 느낌이라 안전하게 나는 블라스컬 되겠다 너무 가셨네 6레벨은 6레벨 넘어갔어요? 6레벨이면 1대5 합니다. 일단 뛰죠. 갑시다. 아무래도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일단 여기로. 아니다. 그냥 바로 뛰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 이거보고 가도 되고. 정상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네? 여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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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바방하기 싫다고요. 뱅킹 공격 잘 안 돼. 뱅뱅 치고 싶어서 그래, 뱅뱅. 이걸로 오늘 랭크에서 멘탈 한 명 터뜨리고 왔는데. 이거 딱 6번까지 되는 거 알아요? 아, 그럼 5번 끊고. 아니, 아니, 7번까지 돼가지고 6번 한 다음에 쉬었다가 해야 돼요. 아하. 많이 찍어보셨네? 아니, 제가 또. 아, 이거 마오카이 왔으면 잡았잖아. QQ. 고르가 난 Q. 아, 마오카이 왔으면 잡았어.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미드 달림. 에휴, 초반에. 전제 시스팅 질 뻔했다. 노답들. 아유, 우리 탑. 에, 노답들. 마오카이 핑 좀 찍을까요, 우리? 아니, 이거 봐봐. 아니, 팀 게임에서 오더를 안 들어? 가자, 가자, 가자. 갈까요? 아뇨, 늦었어요. 뭐야, 카정 올 생각인데, 이거? 우 description을 보고 있는데. seráW나같은 concept. 우리 또 박으러 가죠? 오오. 스트레쉬 와봐요. 아, 스트레쉐네. 스트레쉬 어딨어, 우리 팀. 스트레쉬 다음 판에 있을 것 같아서. 스트레쉬 그 자체. best. 멀블린 네?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뭐, 뭐하자고. 뭐하자고, 도대체. 나 이거 그럼, 여기서 Q를 맞춰줘요? 아니 그냥 1랩때 로밍 가고싶은데 아 진짜 힘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아 이거 있으면 잡았잖아 잠깐만 이거 노스마 해줄까요? 어 짜오 물력없다 노스마 해줘요 노스마 짜장 와드박한 3분와드였어? 아무도 안봤어? 아니 스마 쓸게 어차피 저게 3분이라 안돼 오 나 망할 뻔 아 화면이 3분와드에요 오케이 우리 레드 1분와드 빨라가지고 아 화면도 안맞추고 게임하고 있었어 근데 이즈랑 자이라 노플이죠 네 뭐 그냥 과감하게 해요 우리 그냥 앞으로 나갖고 앞으로 나가서 스킬 피하고 스킬 혹시 못피해요? 저 피하면 챌린저에 있죠 야 괜히 맞았어 200점이 아니에요 자신감 가집시다 200점 아하 왜 잘 맞춰 솔직히 저분 챌린저 부캐인거 같은데 저 팀 올 다야 아니었습니까? 챌린저 부캐 아니에요 저거 빨리 빨리 힐퍼 켜요 힐퍼 켜요? 저 지금 방금 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켰어요 어 저봐 저봐 봤어요? 못봤어요 다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피했어요 평타는 못피하고 저 평타 피하는거 보여 드려요 해봐요 해봐요 피하는데 아니 챔피언 평타는 피할 수 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저거는 헬퍼도 맞아요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아 종글이 있었으면 다이븐데 님 헬퍼 안킴? 아 아씨 우리 팀 페인 극혐인데 이거 먹어 주세요 알았으 알았으 아리 안보여 아리비아 아리비아 CS차이 보이죠? 아리비아다 아직 서포스 CS차이 사모스 CS차이 4배에요 4배 지금 2배도 안되는데 이거 안쌌어요 이거 이거요? 오오오오 아니 아니 또 미아야 저분에 없으시더니 이거 새로 장마하던 아니 미아라는데 왜 밀고 가시면 안되지 않나? 됐다 됐다 봤어 뭐 피해요? 지금 헬퍼 싼 거 쓰시는 거 같길래 다 맞으시던데 아까 봤죠? 좀 쩔었다 진짜 이즈리얼이 못 맞춘 거고 방금껏 인정해야 된다 솔직히 에이 자이라 플래시가 아직 없을텐데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이크는 저 있어요 아아 오케오케 이렇게 놀아와볼래요? 여기 놀아둔 후시에 숨어요 후시에 숨어버려요 잠깐만 잠깐만 가자 맞죠 방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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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됐어요 와 더 안되요 더 안되요 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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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마이가 와 우리팀 너무 무섭게 게임한다 스릴즈기인데 개인님 1대2 이기죠? 1대2 당연히 이기는데 이거 잡을 각 안 나와요 아 나와요 나와요 아니 와봐요 잡을 각을 만드시네 야 역시 마스터 집만 끊어봐요 빨리 빨리 와봐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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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조현상급 연기 해주세요 이거 되나? 네 돼요 마나 안되는데 괜찮아요 평타 욕심 안드네 아 같이 밀자 아 우리팀 뭐야 뭐하고 다 먹고 가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오십쇼 저 사실 재밌죠 아 아 서포터에 봐 거기 올리면은 그건데 정진대 자이라 풀 돌았어요 1대1 무늬 어 1대1 정지다 얘 아 우리팀이 서포터랑 1대1하는데 지네 저 피 반 피었습니다 다 서로 킬 돼요 어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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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잘필인데? 아 책 잘한다 쌀 만한데 인정 인정 아 이거 아리까지 왔다 아리까지 와 무빙 헬퍼 비싼거 쓴다고요 얼마짜리요 사이트 소개 좀 개비싼거요 개비싼거 사이트 소개 좀 10만원짜리인가 거기 한달에 얼마에요 한달에 한달 결제에요 매달 큰돈 쓰시네 아 근데 챌린저를 못찍어 헬퍼도 마스터 많아요 너무 많아 헬퍼 뭐야 얘 그거 안가네 여는 안가네 그냥 블루 드세요 저 포시자 나왔어요 왜왜왜왜 브라운 뛰어봐요 뛰어봐요 이거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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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없어요 Q가 없다고요? 4초 3초 2초 어 어어 맞았다 어 아 헬퍼 아 이게 아리없어 아림이야 아림이야 맞춰요 아 자동으로 맞추는거 까지 포함이구나 예예예 아 이게 적도 스킬을 피하기하는 애보다 완벽하네? 피하기도 다 피하고 예 개쩔죠 어 진짜 부럽다 그래서 타겟팅 스킬이 있는거 해야돼요 아 이런 정석챔을 하던 그럼 개좋겠네 개꿀 개꿀 저 앞에꺼죠 오 오케오케오케 좀 불안하긴 한데 제가 먼저 가볼게요 어 뭐야 피가 있었네 여기 아리 탑쪽으로 블루쪽으로 아리비야 아리 오빌이네 라인조널 꺼면은 탑 한번 가볼까 아 아 궁풀이라도 빼면 뭐 이득이니까 네 오십쇼 오케이 궁 뺀 다음에 바텀 오셨대요 그러면 같이 오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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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뭐하세요 오케이 가는죠 와 진짜 강력하다 얘 저 앞에꺼 좀 나이스 이러면 다이브하고 리도 아무것도 안할 수 없는데 이거 자이라 어 아 이거 안돼요 나의 인생챔프인데 어 오 인생챔프 형캔 들어가면 제가 네 그거 해야되요 다 맞아야되요 그러네 평소에 이게 반대인데 왜이렇게 재미를 위해 밸런스를 맞춥니다 약간 어 꿀잼 꿀잼 사과잼 아 나 힐 있는줄 알았어 저 텔 20초요 잘 사시고 있어 말파이트 노 플래시 노공 아 믿어 나이스 잘살이 졌다 원래 원딜이 이번에 그 아리 저마랑 궁이랑 다 빠졌어요 정비하세요 지금 네 나이스 좋아요 원래 원딜이 못하면 서폿은 로민가거든요 아 진짜요? 로민 좀 갈게요 이거 용과 용 서폿이 모데도 원딜이 로민이거든요 스펠이 써요 바이 이거 가볼래요 오케이 나 궁 온 노 궁 노 점아 스펠은 모르겠고 궁이랑 저만 없어요 아리 밑에서 신자 올라오긴 하는데 가보죠 안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대응 때문에 용 갈까? 음 짜오다 아 저 피만 해 어디가요? 여기 지웠어 이거 자이라 바텀에서 싸움 안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자이라 너무 세요 지금 개인이라서 테타도 아니고 탑 다이브가 나오는데 저 이거 봐주셔야 돼요 이거 밀어야 돼요 뭐야 너 이거 왜 막고 있어 와드 와드 죽을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오프전이었으면 솔킬이었다 여기 여기 너무 센데 진짜 양세여구 어 너무 센데 어 기선 빠졌다 다이브 아 너무 센데 이거 이거 띄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로민 갈래요? 나이스 아 아깝다 나이스 차지 빠지면 돼 대욕도 받았으니까, 빠지세요 마이 아니 저 죽어요 진짜 왜일 날끼? 저도 저 진짜 죽습니다 이거 말파 말파보 말파보 아 말파 미덕 QQQQ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블랙시스 이거 빠지세요 전멸 있어요? 없어 없어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도 아리도공에 베인스킬러 간거야 전멸 이 덱 많이 봄 아 자이라 너무 쎄 자이라 질량기 있던 그림 나오니까 좀 천천히 하죠 이거 진짜 지면은 저희 네 그 지읒대요 지읒 진짜 지읒대요? 네 지읒이 뭐죠? 호추러스님 앞에 두 글자 있죠 네 네 약간 그거대요 아 저 어려서 아직 그런거 모른데 아 그래요? 말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컴퓨터에 이상한거 많으시던데 아 그쪽 그 가운데 있는거요 가운데 있는거 배요 배? 배꼽? 네네네 배꼽대요? 배꼽 그 사투리로 우리 팀 진짜 좀 또라인거 같은데 우리팀 말이 심하셨는데? 자이라 요쪽에 있었어 아 헬퍼 켰는데 스킬 피해봐 아니 또 일을 켜버렸네 아 아 아 아 자이라 조심 저 텔은 있어요 자이라 여기 알파 궁 있죠 네 궁 있어요 플래시는 아직 안 돌긴 했는데 잡기 좀 그래요 네 이거 그냥 음 블루 쪽 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자이라 혼자 베인 체력을 다 깎아버리니까 답이 없어 근데 무작정 제가 싸우면은 스킬 피하면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 브라움 쉴드로 이제 스킬만 막으면은 에이 제가 그런거 할줄 알았는데 챌린저 가있죠 에이 브라움으로 스킬 씹는거 어렵지 않죠 이만 키면 돼요 이만 에이 근데 궁 돼요? 아뇨 이거 그 궁이 있어서 절대로 모르가나 궁 안들어가요 대포좀 이즈 투포에요 저는 몰라 이즈 너무 잘 컸다 헉 헉 어 아 까비 아 아리 궁 있죠 어 아직 있을거에요 지금 용가자 용 지금 용가는거 무리지 않을까요 아리 궁 있는데 네 아리 궁 있으면 안가는게 나아요 응 어 아리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신짜오도 있다 와드에서 질걸요 지금 근데 쟤들이 먼저 침이니까요 이거 와드 어? 괜찮아요 이거 풍얼리형님도 자주 그렇게 박으세요 네 그게 김형태식 와드에요 네 아하 와드 잘못 박았구나 아니 그 요쪽에 와드 침인줄 알고 와드 괜찮죠 와드 괜찮죠 블루트 휴시러오세요 아스 이만 메고 아 근데 너무 싸우고싶어요 아 너무 싸우고싶은데 싸우면 적어가지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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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하고있어 각하고있어 피하미야 피하미야미야 피하미야미야 심지어 트포라서 질거 같긴하지만 싸우고싶어요 절대 어떡하죠 합테론? 네 테리있는데 저 바로 못타드려요 말파가 끊죠 무조건 나 테리있어 이거 약간 닥쳐닌 영웅이 나오는데 아빠 덕는 좀 1차 밀려고 아 이래서 베인을 하면 안돼 맞아 못싸우면은 베인 약해요 알이 없어 알이 안보인다 알임이야 바텀쪽 들어간건가 아 다 꺼지네 바텀 진짜 어떻게 싸워도 질거같은데 할이십쇼 저희 정글 캐리해줄거에요 정글이 오오 정글이? 정글 챌린저 부캐라던데 네 저분 닥쳐님 부캐라는 소문이 있던데 어허 저기 닥쳐 개못하던데 나 그건 와 탑다이브 갈까? 네 될거같은 아 너무 쎄다 흠 다음 라인에 타워 푸시면서 정글 쪽에다 와드 잡고 미드 왓츠 간다 바텀 너무 쎄다 가고싶어 가죠 와아 뭐야 빠진데 무지 어떻게 알고 빠지지 아 이거 근데 어차피 타워가 밀리는거라 빠진거 같아요 아리암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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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요? 아리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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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탑 탑 고 오 두대맞았어 너무 흥분하셨어 지금 챌린저 이긴다고 궁만 빼요 궁만 빠져요 빠져요 궁을 안쓰 아 저 피좀 차면 들어갈만한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만한데 아리없다 아리 그쪽 갈거 같애 아리 없대요 아리 없대요 아리 없대요 아리 없대요 아 저게 안죽었다 쏘리 무리했다 내가 정보만 했었으면 돼 말파 신자 노플 위쪽 키워요 위쪽 바텀은 답이 없습니다 말파가 Q3만이네 Q3만을 해야되는데 집가서 와드좀 사올께요 뭐 아리미야 아리야 아리비드 미드 아리는 지금 아무때도 안갈 예정이야 보니까 안가네 오 나이스 빠지세요 딜교 거기까지만 어 아이고 궁극기는 아끼셨어요 딜교용으로 쓰시네 야스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딜교용 아니고 뭐 올 줄 알았지 뒤에 마이가 떼고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용시아 잡아야되지 않나 용 그냥 줄까요 용시아 잡고 싸워야되요 응 싸우고 싶긴 한데 이거 말파 도봉일 때 이거 말파 도봉일 때 가자 잠시만요 저 테른 있는데 잠깐만요 저 집가는 중 안싸워요 지금 싸우고 있어 말파 여기 자이라 위치 보였죠 아 자이라 세 보인다 아 이거 뭐야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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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핑하네 진짜 바텀이었어요 우와 패 있습니다 빼될 것 같은데 보아 아래로 없어 텔 있어요 뒤에 가리고 있어요 딥돌아서 밑에 보사치겠다 베인템 나오지 않아요? 400원 이렇게 돈이 되면 너무 애매해요 어 나 있어요 나 안들끽했어 이거 가져있죠? 아 말파 노플래스에요 말파 노플래스 이거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기 진짜 여기 있다 용간다 용갔다 용갔다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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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용용용용용용 텔텔텔텔텔텔텔텔텔텔텔텔 요게 텔 싸우느라 못가드려요 아 그래? 브라운 들어가 브라운 들어가 이거 싸우잖아 이거 아 뺏겼다 와성성성성V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용은줄 만해요 용 Vander1 가까이다 한 번은 줘도 돼요 괜찮아요 용왕 이것 마리쾌 용광용용용용용용용용용ifica 랄이 올라가요 seom 예전 마오카 tendE quel 용광용용용 Regarding 랄이 올라갔어요 용광용용용용용 cooldown 못잡아요 아 맞아 절대 못잡아 중반 넘어가면 빵까지만 가죠 저쪽에서 마오카이 노계를 없긴해요 나 피만 지울게 캠커 싸움이라서 이제 중반에 용사같네 요번에 아 그러네요 나 포시차 다 쌌어 직부분 빠르네 진짜 빠르다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 요즘에 많이만 했어 계속 아 근데 용 안먹고도 이 정도면 진짜 빨리 싸운거네 저 자이라 불러먹고 아 없네 스텔 있고 저도 다 있어요 저 바텀 먹고 스태틱 들어올 수도 있음 여기 들어올 수도 있음 저 이거 아 이거 한번 쳐볼래요 이거 봐주세요 이쪽 봐주세요 오케이 우리팀 다 이쪽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거 디텔도 돼요 봐주세요 저 템을 안사왔어요 정비하세요 그럼 여기 와드 빼야되요 이거 그냥 안될거 같은데 세명 빠지시죠 그럼 베인이 템을 안사왔대요 스탭틱 나왔네 베인 베인 코어 1코어 차이 엄청 심해요 스탭틱 똥 상선해야죠 뭐 굳이 급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호방 가도 이가요? 네 왠인은 숙여서 이쪽 미드 미드 와야 돼요 라인 너무 커요 못 막아요? 미드 봐주세요. 텔은 있는데 형님 근데 배워서 궁 쓰지.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제가 텔 안 쓰면 못 막아요 이거.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여기까지다. 핑화 좀 잘 박아주세요. 저희 정글 시야 다 먹혔거든요. 네. 오케이. 그럼 미드 쪽 밀고 있어보세요. 저 바텀 푸시하면서 갈게요. 천천히 가자. 오우. 풀 온. 정신 거 뿌라고 올게요. 말파 블루 먹었다. 잡을까? 뭐지? 블루를 말파가 먹네? 리시 해주다가 그거를 아니 아리가 우리 거 블루 먹었어. 아아 그래서? 그거 드실 때 블랙실드 안 쓰셔도 돼요. 안 먹히나? 마법 데미지 아닌가? 그.. 마법 데미지 아니에요. 아.. 필요 없구나 하면서 봐주자. 아! 모르가나는 더티 힘드실 거예요 많이. 네. 모르가나는 더티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하면 피 손실이 너무 커요. 식화 세면 했어요. 딱은 거만 먹어도 돼요. 모르가나는. 난가놓으면 안 되잖아 근데. 네. 모르가나 블랙실드 몇 개 찍었어요? 이번 판은 블랙실드가 되게 중요해요. 말파 궁. 다 찼어 지금. 섬마해야지. 말파 궁이랑 그.. 상대 cc 위주 조합이라. 여기까지만 갈게요. 블랙실드의 의미가 커요. 간든 의미가. 저 빠질게요. 알파 궁 조심. 저 레드 쪽을 시야를 한 번 먹어도 되는데. 마이 후진입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용 2분. 다음 용 때 싸우죠. 이즈도 몰락까지 나왔을 거에요. 개인 신발 안 가도 돼요? 이즈도 몰락 아직 안 나왔다. 개인 신발 안 가도 돼요? 신발 이제 나와요. 오케이. 용 주고 발원 칠래요? 음.. 일리가 있긴 한데 와드가 돼있어요 다. 이런데. 너무 잘 잡혔어요. 와 시야 다 뺏긴다. 저쪽에서 먼저 칠 수도. 지금 마이가 엄청 잘 커서. 이런 거 조심. 혼자 가실 때. 마이가 잘리면 져요 이 판은. 오케이. 여기 핑화 핑화. 두 개. 못 가겠다. 텔은 80초입니다. 어 짜우 탑. 이거 취해먹을 수 있겠다. 그럼 보죠 이거. 네 이거. 짜우. 탑 두 명. 다시 탑 갑니다 저. 바텀 밀게. 저 텔 60초에요. 용 나오고 15초나 있어야 돌아요. 먼저 내려갈게요. 라인 밀고. 기다리세요. 방금 와드 지어졌어? 저 집 가서 핑화 하나만 더 사올게요. 자이라. 여기 와드 막을 것 같아요. 용 20초. 이번 용은 한번 싸우죠. 제대로. 제대로. 포지션 잡고 싸우면. 이쪽. 너무 들어가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것부터 봐주세요. 아니면은. 마오카이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 마오카이랑 마이는 그냥 들어가서. 딜러들 어그로 끌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마이 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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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많이 잘 들어갔다. 나이스! 이게 우도가 너무 갈려서 그런데 솔직히 안 주고 되는 건데 이게 이들 봤잖아 뒤에 저희 둘이 용 챙기죠요. 닥초님 1차 믿는 게 중요한데 이거 1차니까 그냥 1번 먹어도 될 것 같아 비게이브긴 한데 저 그냥 탔을래요? 아니요 아니요. 안 쓸 거예요 저 바로 용? 1차 줘도 돼요. 이거 말파 혼자 텔 타도 못 잡아가지고 먹읍시다. 밀리는 게 낫긴 한데 바론... 이쪽 시야 좀 잡아주세요. 둘이서 충분히 먹거든요. 제가 바론 시야 잡는 게 나을까? 저 텔이 있으니까 여기 차라리 역바면은 아니다. 짜오 못 오겠지? 짜오 아직 올 시간 안됐어요. 나이스. 역바만 조심하면은 변수 없을 것 같아요. 자이라 있죠. 운 갔다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변수 없을 것 같아요. 막 마이 포지셔닝이 되게 좋았어요. 다 빠지고 들어가가지고 스카노 같은 거 할 땐 우왕좌왕 하시는 게 있었는데 마이 할 때는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다고? 네. 다른 사람 같다고. 공격적인 게 니한테 맞는가봐. 여기에서 자신 있어가지고 마이가 지금 사람은 자신 있는 걸 해야 돼요. 아! 오 강하다. 뭐야. 아 내가 뭐... 쏘리. 저 있어요. 갑자기 포지셔 터져가지고 우리 블루에서 싸움이 열릴 것 같겠는데 이쪽 봐주세요. 마이 한번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가고 있어. 어 이거 봇보조? 봇보조? 베인 받는다. 베인 본다 계속. 여기 말파. 이즈. 쟤네가 빠른데? 뭐 말파 심연 같네? 4초. 3초. 저는 버텀 밀게요. 이즈 리얼 존나 간지럽다. 리드 모였어요 얘네. 경영적인 불운전식 운영하는데 이거 당해주면 안 돼요. 이거 싸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서 열면 돼요 저희가.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베인 늦어요. 베인 늦어요. 완전 뒤에서 갈게 나는. 천천히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벌 걸 그랬나? 아깝다. 벌 수는 있었는데. 바텀 밀게. 바텀 밀죠. 마이가 그냥 바텀 가요. 저희 때 바울 쪽으로 봐요. 바울 쪽으로 와요. 탑 이거 빅웨이브라서. 바울 쪽 적당히 시야 먹어두고. 아니다. 바울 쪽으로 올 필요 없겠다. 저만 이쪽에 있을게요. 바울 개만 먹어두게. 저 집가서 와드 사올게요. 지금 가도 되죠? 이라인 저 바.. 네 이라인 저 경험치 주세요. 빠져주세요. 16랩? 예예. 16랩에다가 그게 안 나온. 빙하의 장막. 마이 더밀어도 될 것 같은데. 위쪽에 3명. 갈 수 있는 거 말파랑 신저우 밖에 없어요. 신저우 외명. 알파밖에 못 가요. 바로 쳤어요. 바로 쳤어요. 쳤어요. 바로 가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안 빨라요. 얘네 R이라서. 천천히 들어가면 돼요. 천천히. 네. 8천. 7천. 4천 되고. 4천 되고. 3천 되고. 가자. 가자. 뒤 누리고 있어요. 뭐야. 아 뭐야. 말파 공 있어? 아 뭐야. 아. 아. 왜 졌지? 당했다. 영웅 못쌌. 아. 으으. 자이라 궁에 잘 들어갔었나 방금? 내가 실수했다. 포지셔닝이 조금 안좋을 것 같다. 월파 궁을 생각을 안했었어요. 제가. 저쪽이 그거라서. 근데. 성장에서 한타 꽝 붙으면 다시 붙어도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요. 네네네. 불리하진 않아요. 지금. 바로 뺏긴 것만큼 불리한 정도? 아니면 그냥. 마이가 바툰 쭉 밀고. 우리가 여기서. 농속말도 됐었는데. 그. 데인이씨가 좋아가지고. 그럴걸 그랬었나? 네. 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지금. 저희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짜우나. 성장 차이가 너무 커서.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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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공속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잡는게 너무 느렸어요 용 1분인데 베인 탑 갈거에요? 용 안타 괜찮을라나? 아리가 근데 17레벨이에요 네 아리 레벨링 엄청남 월만하지 않아요? 마이 위치 좋은데? 네 마이 가 진짜 와야되요 근데 그리고 바론 40초 35초 남았어요 쟤네 맞아요 진짜 쎄다 쟤네 바론 버프 끝나고 해야될거 같아요 20초 남았어요 바론 가능하면 타워 키고 10초 남았어요 10초 바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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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야될거 같은데 각주파 알파 나한테 1인공 저 들어가도 되요 근데 말파가 날보네? 네 그쵸 라인만 보면 되요 지금 이 조합이면 용 어때요? 아요 네 용 생기죠 타웨이브 좋아요 상대 바론 버프 어떤거 건거치고는 이즈리얼 비전빠지고 건거라 이즈도 풀 빠지지도 않았어요? 안쓴거 같아요 그냥 마이한테 죽었어요 묵히고 죽었어요 되게 무식하게 들어오던데 아이고 송곳쓰고 평타가 안췄어요 베인 풀 빠져가지고 이번에 베인이 몇분이죠? 플래시 4분인가? 그니까 베이시를 봤으면은 안써도 되긴 했었는데 쓰읍 벤시를 빠르게 가야될거 같아요 네 지금 벤시 올리고있어요 네 벤시랑 모르가나 그 보호막까지 더하면은 충분히 cc 덜 위협적일거 같은데 저 이거좀 주세요 저 벤시를 빨리 뽑아야되요 오케이 탑 이거 먹으면 나와 아 한참이죠 얼마지? 천원 남지 않았나? 드세요 드세요 300? 300이요? 아 저거 먹었으면 나왔겠는데? 이거 막을 수 있어요? 한해만 더 보면 나온대 아니 아니 걸지 마세요 그냥 벤시 뽑고에요 베인 베인 지금 저거 먹으면 벤시 나와요 거기 가래 한 명밖에 없어요 텔프 쓰잖아요 그리고 제가 플래시가 80초인데 이게 돌아야 마이 그 뭐야 이즈리얼이랑 아리쪽 봐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벤시나오면은 그냥 앞라인부터 녹여가도 되긴 해요 아 들어오는 아리한테만 마이 그거 조금 위험하긴 해요 마이 와 이거 쎄다 존나 쎈데? 아 아깝다 궁 쓴거에요? 네 궁 썼어요 다운만 번 하죠 와 진짜 쎄다 이거 이기겠는데요 한타 그냥 함 지금 당장 해도 가요 이거 마이 마이파 궁 없잖아요 나 궁 없긴 한데 마이 궁이 훨씬 빨리 돌지 않아요? 나 마이파보다 40초 마이파보다 40초 40초 이거 시야를 잡으면서 갈게요 그럼 이따 아리 블루 있어요? 아리 없어 블루 있는거 아닌가? 아리한테 블루 없어 2차로 돌게요 2차로 보세요 위로 탑쪽으로 같이 다 돌아요 중간에 하트 20 딸리면 안돼요 중간에 네 안짤림 안짤림 알파 노고 빠져요 바론 1분 남았거든요 시야 잡으면서 빠져봐요 이거 시야 좀 도와주세요 바론 시야 좀 잡게 도와주세요 오케이 아마 핑크와도 몇개 있을텐데 여기 핑크완 여기 핑크완 쭉 뺄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기껏 시야 먹었는데 너무 쉽게 준다 저 그거 뭐냐 저 그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마이가 집간타이밍이라 어쩔수 없어요 마이 주포 사서 오면은 한타 걸게요 제가 플래시 돌았어요 저 풀 1분 이거 앞라인부터 잡을게요 그냥 맞아 가능하면 바론 나왔고 바론 이제 쟨 근데 걸어 저 군단의 맘 앞에 나왔어요 신스킨이에요 어? 발파 신스킨 오오 R이 지금 좀 세요? 많이 걸어도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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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닐까요? 이건 아닌데? 어 잠깐만 아 자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죽긴 했는데 아 아 이거 너무 아 아 쏘리 쏘리 메오님인데 아 뺄라 했는데 딜러가 줄랄도 딜러가 너무 휠피기가 좋다 어 뺄라 했는데 갑자기 메오 때문에 못 뺐어 아 괜찮아요 근데 한타 이렇게 진짜 막 싸우는 엄청 이상하게 시작한 것 치고는 핏가이는 거 보니까 할만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깝다 거의 다 캐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집중할게 쏘리 쏘리 너무 무리했어 핑크색 파마는 그 주문포시자 말고 그냥 벤씨는 어때요? 지금 딜 엄청 센 것 같거든요? 딜러는 더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어 벤씨로 갈게요 그러면은 나와요? 아 바로 나오는거 아니면 팔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 되팔기 아니에요 저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한타 때 아 사고 한타 한거에요? 어 근데 이거 가니까 엄청 버티는데 이거랑 아 그게 매혹이 진짜 그런거 맞으면 안되는데 저쪽에서 중요한 스킬들이 몇개 없어요 자이라 속박 매혹 그리고 말파 궁극기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근데 바로는 끝날 때까지 용도 이번 용 줘도 어차피 2스택이거든요 천천히 형은 풀템전 해요 풀템전 저 이번에 플래시 있어요 네 베인 풀 돌았고 모르가마 이거 드세요 아 그냥 마이가 먹어요 아 내가? 알았어 네 모르가는 어차피 블루 필요 없으니까 맞아 쿨감템이 하나도 없어 얘네 미드 밀려그러나? 브론조식 오더해 당해주지 말자 미드 미드 못 맞겠지 이거 줘야되요 줘야되요 주저 한번 억제기까지 줄게요 네 탑라인 밀어나요 바론때문에 막다간 게임 끝나요 빠져요 그냥 완전 깔끔히 포기해요 주고 용 이제는 용 갈테니까 용 주고 억제기 생기고 바론버프 끝나면 그때 하죠 낚시우심 낚시우심 어 가면 안되요 가면 되죠 가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가서 집중좀 해주세요 집중좀 아 저기서 레드쪽에서 낚시했네 아까 낚시하고서 됐잖아 어딜 가도 위험했는데 용쪽 낚시인지 레드쪽 낚시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금방은 전혀 네 또 낚시해 아니 저렇게 낚시가 아닐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지금 같은 때 같이 나가야죠 진짜 금방 1분 남았어요 이거 마이는요 잘 컸을 때 엄청 센데 아까처럼 던지면 져요 어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에요 바텀 2차는 죽을까요? 2차는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냥 죽인 놈 아깝고 시간을 좀 끌다가 바론 시간 빼고 말파 없다 말파 없으면 이니시야 그거 없어요 네 매혹 맞는 거 아니면 매혹 안 맞으면 돼요 자아야 너 많이 쎄요 마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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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빠져요 쭉쭉쭉 마이파 노탈 뭐가 45야? 15초 바론 금방 끝나요 10초 정도 바론 13초 바론 13초 13초 저거 부수려고 맞지 마요 저거 아파요 생각보다 자아가 딜템이에요 3초 바론 3초 바론 끝났어요 걸게요 끝났어요 이겼다 아 이거 공소 아리 다운 알파 다운 하나 나무 리드 볼 수 있는 거 미드 내가 미드 막을게 맵 여기 이거 추노해요 어차피 저희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크게 놀아서 추노하셔도 될 거 같 아니다 집 가야 되겠다 와 나한테만 궁 다 쓰네 자이라 말파 네 말파만 아이 진짜 마이가 엄청 세가지고 마이만 보고 있겠네요 이거 시야만 좀 잡아보죠 저 집 가면은 솔라리 나와요 마이 이거 팔면 주포 나와요? 아 주포레 그 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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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면 가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가엔도 괜찮아요 벤시 괜찮고 나 잠깐만 이거 유령 먹으면 나와 네 먹고 그럼 가엔으로 돌리세요 가엔 오케이 이제 이거 한타 다음 한타도 또 이길 수 있어요 저희 팀 스펠 다 돌아요 이제 이렇게만 보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만 앞라인도 잡고 마이랑 베인이 쓸어 담는 구도 바론이 더 빨리 도니까 바론 쪽 시야 잡을게요 탑 웨이브 정리하고 이제 모여주세요 네 제가 갈게요 마이 가엔 뽑았어요 마이 가엔 나갔어요 시간요일이니까 저 바텀 밀게요 마이 풀템이에요 그리고 저도 바론 2분동안 할 거 뺏길 거 없으니까 네 잡을 딜이 되나 저거? 되는구나 네 나이스 뺄게요 뺄게요 베인 레드 레드 내가 먹어? 레드 없어요 없을 거에요 네 아까 상대가 레드에서 낚시했잖아요 내가 장신가 없고 이거 조심조심 뺏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안전하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지금은 뭐 잃을 거 아무것도 없으면 마모카이 돌아가는 거 조심 나 와드 2개짜리로 해 아니면 그냥 이거 빨간 걸로 해?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지금은 와드 2개짜리가 좋을 거 같아요 시야가 좀 안잡히긴 해요 제가 지금 시야사로 못가가지고 티몰리느라 아리 바텀 조금 치고 나갈까요 미드? 그래주세요 그래주세요 스텔 있고 다 있어 가엔 저 가가비 500원 500원 이거 1분 안에 모을 수 있으려나? 500원 1분에 퓨 한번 날려볼게요 그거 그냥 와이가 블루 챙기고 와요 오케이 바로 갈게 저 180번 80번 갑갑이에요 저 이거 먹고 오케이 네 알파도 저기 있네 바론쪽 한타에요 바론쪽 집가서 핑화죠 여기 조금만 조심 집가서 핑화 사갈 거예요 저 저 안 몰래요 저 집 까는 중 조심 바론 20초요 저 템 나오고 테일 있어요 에드 떴어 마오카이 풀템 상대편 말파도 풀템 여기 5명 과각 갑네 말파 바텀 웨이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싸움 바로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바텀 타워 체력이 그렇게 많아요 딱 나오면 걸 거예요 이거 미드로 밀고 나가요 미드로 일단 그냥 쭉 달리죠 미드로 밀고 나가면 애들이 빠졌다 어 거리 좀 끝났다 나이스 끝내요 이거 야 스커파 오셨다 잡으세요 아 그냥 끝내도 끝날 것 같아요 끝나요 아 탑으로 가죠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웨이브가 훨씬 커요 끝날 것 같은데 말파 끝났어요 끝났어요 50초면 끝나요 무조건 끝나요 나 가인 있어 고 아 이렇게 피하네 아 다행이다 마오카이 하길 잘했다 메고 메고 캐리했다 신지 됐으면 졌다 아씨 이게 돌덩이 그냥 무시해요 네 무시해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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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요 제 딜 그렇게 안 쎄요 잡아도 될 것 같아 더 많이 써요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야 모르가나 오셨다 씨 망탈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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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밤 아 수고했다 아 2대형 아 아 아 가오나 살렸다 아 다행이다 아 끝났다 드디어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망고생이 심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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